자 전체가 이게 FHD 49채널짜리이고 차분추출 카메라가 지금 두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역시 채용시간이 10시쯤인데 야간에도 차분추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역시 검색 들어가서 이벤트에서 뭐 차를 지금 시간에도 쭉 차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구요. 0619라는 차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. 이 아파트. 오우 뭐지? 자 자주 왔다 갔다 그러시네. 아침에 7시에 들어오셔서 아 나가는거네. 나가는거니까 여기 있겠네. 7시에 나가서 8시 반에 다시 들어왔네. 이 차는. 또 10시에 다시 나가고 하루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그러시는데. 다시 10시 반에 들어오셨다가 6시 반에 나가서 7시에 다시 들어오셨네요. 자 이런 식으로 차량의 흐름을 한번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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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.